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M인문가이드입니다. FM인문가이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쭈글쭈글한 그림체가 마음에 안들어서 리마스터 느낌으로 다시 숨을 것이고 원래는 영상을 여러개로 나눠서 만들려고 했는데 차라리 영상 하나를 길게 만들어서 조회수를 뽑는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이 꼭 퀄리티 높은 인문가이드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가 FM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게임 시작 전에 이것저것 숨을 꽤 많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이 들어갈 페이스팩, 각종 로고, 유니폼 등 패치부터 해줘야 하고 보통은 패치글에 적힌 대로만 하면 문제없이 따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FM코리아, 플레이어스가 주로 국내에서 활성화된 FM 커뮤니티고 해외 사이트인 FM 스카우트도 같이 쓸 만한 곳입니다. 제가 실제로 24에서 쓰고 있는 패치들입니다. 로고, 유니폼, 페이스팩, 인터페이스 스킨을 쓰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알맞은 경로에 저장만 잘하면 큰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패치가 추가되어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몇몇 스킨들은 새로 나온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짝은 의외로 부상이 많아서 부상 감수 로스터를 꼭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패치만 다 해도 이미 반 이상은 넘어왔습니다. 자루의 양은 펜코가 더 많은데 그래픽 패치 관련해서는 플레이어스가 더 낮고 그냥 두 사이트 모두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스킨은 플레이어스에 있는 스킨인데 제 입문작인 18시리즈부터 이 스킨만 썼기 때문에 익숙한 걸로 쓰고 있습니다. 스킨은 그냥 아무거나 쓰고 싶은 거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팀 선정입니다. 본인이 실축에서 좋아하는 팀, 돈을 많이 주는 팀, 스쿼드 센팀 중에 하나 골라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 센팀으로 시작해서 이기는 맛을 느껴보고 선수들이 알아서 다 이겨준 것 같아서 재미가 없다 하고 느꼈을 때부터 점점 난이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강팀, 중위권팀, 약팀, 하브리그 이러다가 나중에는 조측 노란한 6브리그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나오는 전술 화면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면 정상입니다. 전술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포메이션 이름이 적힌 칸을 클릭 전술 수정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개의 전술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기본 프리셋 전술로 부를 예정입니다. FM에서 각각의 전술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이드 전술을 정해놨고 현재 스쿼드에 적합한 전술이 뭔지 앞에 있는 따봉 3개가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점유율 중시, 티키타카, 전진 티키타카처럼 설명이 애매한 전술 유형들이 있는데 클릭해보면 약간의 지침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봉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 팀 스쿼드의 특징이 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전술 유형을 고르고 나면 포메이션을 고를 수 있고 이것도 따봉이 베스트 포메이션을 추천해줍니다. 아무 포메이션이나 골라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써도 되지만 이것저것 고치다가 전술이 더 꼬일 수도 있어서 감이 안 잡힌 나면 따봉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술 유형으로 점유율 중시를 골랐고 포메이션으로 433 DM을 골랐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빠른 선발을 통해 선수들을 한꺼번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선발이 정해준 라인업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바뀐 선수들도 있고 선발 라인업이 마음에 안 들면 벤치에 있는 선수랑 바꿔도 됩니다. 선수들 역할도 바꿔가면서 써도 되지만 이건 나중에 감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 한두 개씩 바꿔가면서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선수들의 능력치는 현재 팀에 있는 선수들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이 5개 떴다고 해서 다른 팀으로 넘어왔을 때도 똑같이 5개 뜬다는 보장이 없고 2, 3개짜리 선수가 하위 리그로 넘어갔을 땐 오히려 별이 4개 이상 뜰 수도 있습니다. 기본 프리셋 전술도 꽤 쓸만하니까 자작 전술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엉성하게 만든 자작 전술보다 그냥 기본 프리셋 전술이 더 좋을 때도 있고 이는 그대로 쓰거나 살짝 바꿔오면서 쓰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크게 보면 3백과 4백 미드필더 구성은 CM과 DM 톱은 원톱과 투톱 등 여러 선택지를 갖게 되는데 제일 좋은 건 현재 선수들에게 적합한 포메이션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번 작에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등장했는데 왼쪽을 내리고 오른쪽을 올려 스리백을 만들 수 있고 양쪽에 인버티드 풀백을 넣고 리베로를 넣어 맨시티직 3위 4일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 인버티드 풀백은 4백의 풀백으로 시작해 비대칭 스리백을 만드는 그림으로 볼 수 있고 리베로는 실축 스톤스처럼 볼 소유시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뛰는 센터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백을 가져가면 워커는 올라가고 그바르디올은 뒤에서 스리백을 만들 수 있고 양쪽에 인버티드 풀백을 넣고 디아스만 리베로로 기용하면 그바르디올 워커가 뒤에 남는 스리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비땐 원래 위치로 돌아가 4백을 만들 수 있었고 약팀으로 리베로를 쓰는 건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톱 역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세우고 끝이 아니라 약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포처가 평이 좋은데 원톱으로 꼴이 안 나오면 투톱을 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적당히 속도 있는 애를 포처나 전진형 포워드로 쓸 건지 느리지만 뚝배기 한 방은 있는 애를 타깃맨으로 쓸 건지 자신의 전술 스타일과 선수의 능력치를 보면서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인사이드 포워드, 윙백공의 화력이 전작보다는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술 성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격형은 공격적으로, 수비형은 수비적으로가 아닙니다. 이 전술 성향에 대한 이해가 전술을 만든 데 있어서 꽤 중요하고 선택한 전술 성향에 따라 전술의 강도도 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전술 성향은 곧 팀의 무게중심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을 5등분했을 때 위에서부터 공격형, 지배형, 일반형, 신중형, 수비형으로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팀의 무게중심을 높은 쪽, 낮은 쪽 중에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전술 성향을 잘 골라야 하고 공격형도 수비하고, 수비형도 공격하니까 단어 그대로만 이해 안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핵심 전술 지침들을 슬라이드 3장으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패스의 경우에는 패스를 거쳐가는 선수의 숫자로 볼 수 있고 선택한 패스를 우선적으로 시도할 뿐 선택한 패스만 찾진 않습니다. 템포 얘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저는 템포를 선수들의 판단 속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템포가 느릴수록 선수들이 침착하게 뛸 수 있지만 자칫하면 상대의 압박에 볼을 내줄 우려가 있고 템포가 빠를수록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말그대로 우당탕탕에 가깝게 급하게 볼을 처리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격폭은 보통 패스 방식에 맞춰서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버랩, 언더랩은 풀백들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지침이 아닙니다. 이 지침은 풀백보단 윙어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핑이나 언더랩핑을 켰을 때 윙어의 개인 성향이 공격형에서 지배형으로 한 칸 내려갔고 반대로 풀백의 개인 성향은 일반형에서 지배형으로 한 칸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윙어들이 볼을 잡았을 때 바깥으로 뛰는 선수에게 패스할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패스할지 일종의 공격 방법을 이 오버랩 언더랩 지침을 통해 지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도를 늘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꼭 안 켜도 되는 지침이긴 합니다. 침착하게 골 찬스를 만들어라는 중거리 슛을 자제시키고 확실한 상황에서 슛을 노리는 지침입니다. 만약 빠른 템포로 몰아붙였다면 오히려 이 지침이 족쇄가 될 수 있으니 끄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유롭게 플레이하라는 주어진 역할 이외에 플레이를 하려는 성향 전술대로 플레이하라는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는 성향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이 지침들을 건드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압박은 선수들을 올리는 대신에 전술의 강도가 높아지고 이 압박을 상대가 벗기면 오히려 우리 뒷공간이 뚫리게 됩니다. 재정비는 나서서 압박하기보다는 내려앉는 식의 수비인데 전술의 강도가 낮아 체력을 아낄 수 있지만 내려앉아서 계속 반코트로 맞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압박 기준선, 압박 실행, 수비라인의 경우에는 조절해가면서 쓰는 걸 추천하는데 보통은 압박을 타이트하게 하는 객앤프레싱 컨셉의 전술들이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저는 약팀 위주의 플레이를 즐기기 때문에 중간 블록, 더 자주 조합으로 압박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뽑을 내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추가하겠습니다. 이번 작에서 새로 나온 세트피스 수비입니다. 뭐가 뭔지 저도 몰라서 그냥 스텝 선호도 뜬 걸로 쫙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텝 화면에 들어갔을 때 세트피스 코치가 있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는데 없을 땐 세트피스 코치 추가를 구단에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줍니다. 전술을 만들 때는 단어 그대로 이해하지 말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생기고 좋은 전술보다 더 좋은 건 좋은 선수입니다. 좋아하는 감독이 있으면 그 감독의 전술을 게임으로 모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예 본인만의 새로운 전술을 만드는 것도 재밌습니다. 아까 말했던 단어 그대로 이해하지 말자를 떠올려봅시다. 공격하겠다고 공격형, 수비하겠다고 방어영 이런 식으로 역할을 몰빵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톱니바퀴를 굴리듯이 방어영, 지원형, 공격형이 적당히 섞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공격에 주로 활용할지, 누굴 올리고 누굴 내릴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따져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24에서 쓰고 있는 4231 2DM 전술입니다. 일반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쓸만하다를 알리기 위해 곧 죽어도 일반형 전술만 쓰는 주인장이고 베제르비 볼 컨셉으로 전술을 만들었습니다. 실축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의 전술을 게임에서 모방했고 어디까지나 게임이기 때문에 100%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특유의 맛만 낼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왼쪽 풀백은 인버티드 윙백과 인버티드 풀백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습니다. 자작 전술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라이튼의 S2피년이 다양한 역할로 뛰고 있고 램피티의 경우에는 제 팀 OH11의 풀백으로도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루스 역할도 흉내는 내고 싶었는데 그냥 풀백들만 따라하는 걸로 타협했습니다. 다소 답답하더라도 천천히 볼률 전개하는 그림을 원했고 왼쪽 언더래핑 지침을 통해 왼쪽 윙백에게 일종의 공격 방법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어설프기 압박하다가 털리느니 그냥 압박을 덜하고 서있는다는 마인드로 중간 블록을 써봤습니다. 먹힐 건 먹히고 안 먹힐 건 안 먹혔습니다. 선수들의 능력치를 보고 어울릴만한 역할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수의 전술을 맞추는 감독이 있고 전술의 선수를 끼워 맞추는 감독이 있는데 이건 뭐 취향 차이입니다. OH11에서 투미들의 오른쪽 수비형 미드필더 지원으로 쓰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이하게도 왼발잡이인데 투미들의 오른쪽에 기용하고 있고 수미, 중미, 공미 다 뚫려있지만 옛날 메칼리스턴 느낌을 내려고 수미로 내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 짝 새로운 역할인 인버티드 풀백도 활용 가능합니다. 보통 센터백, 풀백 같이 뚫려있으면 인버티드 풀백 숙련도도 높게 잡혔고 어차피 비대칭 수리백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센터백 느낌의 선수를 풀백으로 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4-2-3-1로 시작해서 왼쪽 풀백이 내려와 수리백을 만든 3-2-5, 오른쪽 풀백이 덜 올라가면 3-3-4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매 시즌마다 전술 컨셉이 있으면 좋습니다. 1시즌은 인버티드 윙백과 공미공으로 재미보는 4-2-3-1-2-DM 2시즌은 3-2-2로 컨셉을 바꾼 4-3-3-DM 3시즌은 아예 다른 포메이션을 꺼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시즌 끝날 때마다 AI들이 더 수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살짝씩 바꿔가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 전술 키워드는 인버티드 윙백, 3-2 빌더, 4백과 3백의 병행, 골키퍼의 빌더 가담, 3-2-4-1, 공격 축구입니다. 저는 원래 전술 분석 위주로 떠들던 사람이라 자꾸 실충 얘기를 끌어올 뿐 제가 FM을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24를 하면서 느낀 건 원톱 득점력이 들쑥날쑥한데 아예 투톱을 꺼내거나 원톱에 지원형을 세우고 다른 쪽에서 재미를 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소문대로 인사이드 포워드와 윙백 공을 같이 기용하니까 무난하면서도 체감이 좋았습니다. 현재까지 4-2-3-1 2dm과 4-3-3dm을 써봤는데 대체로 재밌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으로 3백을 만드는 것도 재밌고 요새는 약팀의 티키타카 실현을 위해 일반형, 약간 느린 템포 조합의 전술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술들은 매체 엔진의 허점을 노렸거나 전술이 좋아서 뽑은 성적인지 좋은 선수들을 써서 전술이 좋아보이는 건지 많은 의미가 섞여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땡인 건지 실축과 똑같이 잘 나오는 게 땡인 건지 좋은 전술에 대한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보통은 압박 강하게 가져가고 템포도 빠르게 가져가는 개겐프레싱 느낌의 전술들이 성적은 잘 나오고 기본 프리셋 전술도 꽤 쓸만하니까 감이 안 잡히면 처음에는 이걸로 감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4기 전술은 진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반지 옮겨졌고 저 100점 맞았어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실축 전술들을 카피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과르디오라의 맨시티, 미첼 산체스의 지로나, 사비의 바르셀로나가 그 주인공이고 시작 포메이션, 빌드업 방법, 핵심 선수들을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게임이기 때문에 100% 따를 수는 없고 느낌만 얼추 흉내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입니다. 433 DM으로 시작, 메디슨 사르를 위로 올리고 양쪽 풀백 우도기 포로를 끌어와 235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미드필러 들어와서 뛰는 우도기 포로, 자유롭게 뛰는 메디슨, 크게 235와 244로 오가는 근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입니다. 4231 2DM으로 시작, 코바치치를 위로 올리고 스톤스를 위로 올려 이런 식으로 3-2-4-1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로드리와 투미들로 묶이는 스톤스, 3-2 빌드업, 수비 땐 포백을 만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첼 산테스의 지루나입니다. 433 DM으로 시작, 로페스가 센터백 위치로 내려오고 구티엘에스를 미드필러로 끌어와 3-2-5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센터백 로페스, 인버티드 윙백 구티엘에스, 3-2 빌드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433 DM으로 시작, 발레가 윙처럼 올라가고 헤드위가 위로 올라가 칸셀루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 2-3-5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인버티드 윙백 칸셀루, 왼쪽 윙처럼 올라가는 발레, 2-3 빌러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린 4개의 요약보는 어디까지나 컨셉일 뿐, 역할을 이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방법만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프리시즌 운영 방법입니다. 신선전을 하면서 전술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카메라 시점을 사이드라인으로 바꾸고, 주요 하이라이트를 틀어 프리시즌 동안 선수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시즌 들어가고 나서는 카메라 시점을 디렉터로 바꾸고, 핵심 하이라이트를 틀어 볼 것만 보는 편입니다. 전술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판단한 기준이 애매하긴 합니다. 다만, 어느 쪽 선수들 동선이 겹치고 있고, 한쪽에만 너무 몰리거나 한쪽만 너무 널널하진 않은지, 전체적인 조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악마의 꿀팁도 있습니다. 리그에서 만날 상대팀을 프리시즌 상대로 잡고, 상대 선수 대응 전략에서 아예 상대를 작살린 목적으로 태클, 압박을 최대로 걸어 부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잔머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닥 추천은 안하고, 정말 팀 상황이 매우 안 좋거나 정말 이기고 싶은데 체급 차이 때문에 힘들다면 비장의 카드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악마가 할 짓에 가깝습니다. 주요 일정을 들어가 경기 간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의 강도가 높을수록 체력수모가 심해 선수들의 체력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오랫동안 같은 멤버로 경기를 돌리면 경기를 뛰지 않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은 전술 못지않게 중요한 이적시장 영입 얘기입니다. 유명한 선수, 좋아하는 선수, 한번 써보고 싶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데, 돈을 얼만큼 들고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돈도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예산 체크를 수시로 하시길 바랍니다. 과몰입하고 싶다면 구단에서 제시하는 몇 살 선수, 특정 국적, 유명한 선수를 영입하라는 방침을 따를 필요가 있고, 보통은 각 리그 기준으로 자국 선수 위주로 데려오거나, 젊고 유명한 선수들 위주로 데려와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출 매물로 뜬 선수들도 노려볼 수 있고, FA로 풀릴 예정인 선수들도 노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 접근해도 되고, 돈으로 찍어 누르는 방향도 괜찮은데, 구단에 예산에 맞춰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OH11의 재정입니다. 예산 조정을 통해 급료, 영입 예산 중에 한쪽에 몰아줄 수 있고, 영입 예산이 넘치면 스카우트 예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선수를 데려올 땐 요구 출전 시간이나 연봉을 계산하면서 데려와야 하는데, 네, 난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지 하고, 개나서나 돈 다 퍼주고, 인기 선수, 중요 선수 위주로 싹 다 데려오면 분명히 꼬이게 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선수 판매는 필요한데, 모든 건 팀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선수단 들어가서 급료를 클릭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눈부신 유망주가 중요 선수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망주인데 벌써부터 중요 선수들이랑 급료가 비슷하면, 곤란하다 싶으면 판매가 맞고, 그 정도로 밀어줄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가도 됩니다. 판단은 감독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포지션을 짱짱한 선수들로 꽉 채우면 좋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맞춰놓고, 주인공으로 만들 몇몇 특정 포지션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선수를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인버티드 윙백으로 재미보는 축구가 있으면, 산미들의 힘주는 축구도 있고, 스톱으로 재미보는 축구도 있습니다. 뭘 하든 감동 마음이고, 하면 할수록 쓸만한 왼발잡이 선수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괜히 웬용인이 아닙니다. 또한 몇몇 리그는 선발 규정이 있어서 잘 확인해야 하고, 벨기에 리그 기준으로는 선발과 벤치를 포함해 최소 6명의 홈그로운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 규정을 신경 안 쓰고 막 영입했다가 한 시즌 전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리그들은 규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포메이션에 맞춰서 필요한 포지션을 영입해도 됩니다. 인버티드 윙백,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가 제 전술의 핵심이고, 투톱, 산미들, 포백, 스리백에 따라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포메이션을 쏘갖고 다음 시즌에도 똑같이 갈 건지, 아니면 약간의 변화를 줄 건지에 따라 이적 시장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시즌에 포메이션을 바꿀 거라면 꼭 지금 쓰고 있는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처음에 롤 배울 때 지겹게 들었던 템트리는 유동적으로 가라처럼, FM 이적 시장도 다음 시즌에 쓰려는 포메이션, 선수 이탈이 발생한 포지션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전술 게임인데, 결국 이적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7축에서 유명한 선수도 써보고, 좋아하는 선수도 써보고, 좋아하는 선수이긴 한데 내가 응원하는 팀으로 써보고 싶어서 영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쥐어짜내는 영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변방리그나 이브리그를 즐기는 편이고, 겉고 유명한 선수 위주로 영입하면서도 FA로 풀릴 야무진 선수들을 데려오는 걸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1월 FA 사전협상 때는 거의 1시간씩 이적 시장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약팀 특성상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영입이 필요하고, 너무 신중한 나머지 이적 시장만 하다가 끈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몰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가끔씩 제 스스로가 진짜 감독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자동차 바퀴가 공으로 보일 정도로, 이걸 어떻게 전진시키고 상대 압박 들어왔을 때 어떻게 벗어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FM은 참 불친절한 게임입니다. 인게임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서 유저가 직접 찾아봐야 하는 정보가 많고, 24 초반 기준으로는 버그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아쉬웠습니다. 진입장벽이 꽤 높은 게임인데, 그 병만 허물 수 있다면 제대로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2부로 강등된 알메리아로 승부차기 끝에 레알마디를 꺾고 코파델리 우승을 차지했을 때, 거실로 달려가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만세라면서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우승하고 나서 무릎 슬라이딩 정도 할 수 있으면, 이 인문 가이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사실은 FM은 과정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우승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을 즐기는 게임이지 결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경질인박 전까지 올 정도로 성적이 처참하면 그건 골라야 합니다. 챔스 결승 땐 챔스 노래 한 번 틀어주고, 유로파 결승 땐 유로파 노래 한 번 틀어주는 게 맛있습니다. 비록 방구석에서 일하는 감독들이지만, 최소한 우승을 했을 때 무릎 슬라이딩이나 어퍼컷 세리머니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악마의 게임이냐고요?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2023년 데미를 장식할 주인장 히데의 콘텐츠 FM 인문 가이드였습니다. 제 2023년을 이 영상에 다 불태웠다고 봐도 무방하고, 제 채널 역사상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제일 많은 정성을 쏘는 영상입니다. 만들 땐 힘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 뿌듯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악마의 게임에 입문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